고굴 비맛이 고굴 야 이거 첫 스타트부터 지랄같은거 같은데 이거? 왜 일어났어? 왜왜왜왜왜 왜그래? 어딜 Some for our Join just like soon ıyor? 뺨고요 주인 Nas 초성산에서 처음으로 고사지 말고 시승식입니다 막걸리가 없는 관계로 레드블루 그때 annot서 400 얼마ial 그랬어 그래서 내가 1분 declarator 야 고사도 두 번 반이냐? 아 그래? 옛날 처음에 나왔을 때 사고도 지금 다 사고로 타는거지. 망가지면 중요한거지. 이렇게 해야지. 안 해가지고 이렇게 비위하게. 사이에 뿌려주고. 안전하게 타세요. 안전하게 사고 안나게 타세요. 형 여기 처음에 스타트하고 내려가자마자. 지나면은 지금 내려가니까 잘 따라와봐. 시작하면서 바로 경사가 좀 쎄. 왜 내려왔어? 왜왜왜왜왜? 왜그래? 잠깐만 잠깐만 넘어왔어. 브레이크가 안들어. 뭐가 안들어? 브레이크 안들어. 왜? 브레이크 안들어. 여기서 진짜 역시 다운차라 하면서 훅 내려가시더니. 여기 브레이크 어디갔어? 처음이라 브레이크 안들으니까. 괜찮아요? 깜짝이야. 오늘 애땜 제대로 한다. 브레이크가 안들어서. 지금 돼요? 돼요? 이게 딱 아프랭크들이 막 그냥 가잖아요. 아 한 번 사면 들을거야. 계속 브레이크 잡고 내려가십시오. 길 들으려면. 계속 브레이크 잡으면서 내려가세요. 브레이크 길 들으게. 꽉 잡았는데도 밀려. 아 깜짝걸렸어. 브레이크 안들어가지고. 아 개시리가 그래서 그랬구나. 아 천천히 가야겠지. 아 그는 어떻게 들어갔지? 아 그니까 제일 쉽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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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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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형이 나랑 같이 가자 안되겠다 야 사인사로 와 내가 사인사로 갈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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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 괜찮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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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전기가 조금씩 자 이제 합시다 여기도 좀 보세요 여기도 좀 세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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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형 여기 조심해 괜찮아 브레이크 지구 아저씨 가봐 일로는 사람 안 다니는데 왜 난리워 흠 괜찮아요 지금 괜찮은데 내려가서 조정도 해야 되겠어요 타이어가 엄청 비워 뭐가 튼다고? 타이어가 튼다고? 바람을 좀 뺏어야 되는데 바람을 안 뺏구나 지금 빼요 지금 빼요 지금 봐줘 지금 빼요 형 잠깐만 있어봐 이사 이사 타고 있어 타고 있어 뒤에 빼주고 아 맞네 앞에도 괜찮은데 느낌이 계세요 아니 자기가 이게 전기타다 지금 처음 타 가지고 너무 가벼우니까 그래 뒤에 괜찮아? 형 이게 무거운거 타다가 가벼운거 타니까 그래 약간 이게 통통통 튀는거 같을거 아마 이거 내려막 다음에 또 오피인데 여기 조심 작업하지 않았다 먼저 가면 데려갈게 형 거기 조심해서 데려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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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있어요 어? 여기 나무 턱있다고 여기고 뱅후루 ребята пре 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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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왜그래? 어? 사 사 브랜드 제어가 안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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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어 또? 안 돼 버리고 왔어 오늘은 그냥 내가 먼저 갈게 오늘 죽는다 죽어 아주 그냥 오 여기가 쎄네 뭐가 쎄게는 오 쎈데 좀 이렇게 불닭니 약간 레이싱 버전 불닭니 레이싱 버전 백호님 괜찮아요? 오케이 빨리 와 그럼 빨리 와 빨리 와 자꾸 쳐주면 안 돼 이리 와 지금 얼었어 몸이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한 3번 넘어져 쎈데인데 지금 다운 차 가지고 쳐오니까 근데 다운 차 다 받아주니까 그냥 막 들이대면 돼 잘 들이대 그래 들이대는 거는 저거 더 가감하게 뭐 돌이잖아 근데 자전거가 좀 너무 트다 이거잖아 이제 다 왔어 어이구 씨 여기 업힐 해야 되나 om me it 으 아멘 자, 수고하십니다. 천천히. 아이고, 고생했어요. 형, 형 한번 벗어나봐요, 나한테. 아,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하라고? 오케이! 어우, 나 여기 씨, 무서워. 우와. 오우, 밀려 씨.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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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힘들어. 오우. 아 힘들어 아직 막 점프 때 세 번째 끝 너무 살짝 뛰었으면 오 출박기 뻔했네 그거 약간 끼면 안 되죠? 아예 허피 싫어통과 사고 넘긴다 여중방에 끼면 안 뛰겠어 semi 자, 저기, 쒸!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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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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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흐... 우와 우와 어 아 옆에다 아까 뒤로 안 깜짝이야 아 아까 뒤로 안 깜짝이야 우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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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지? 쉬는 장소인데 여기가 어? 아니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같이 모여서 다시 가더라고 뭐야? 삼중이가 못 따라오래? 너무 아프네 이거 너무 아프네 이거 아 진짜 많이 깔렸는데? 아 진짜? 어 많이 깔려졌는데? 야 저것들 못 따라오겠다 내가 우아 우아 우예 우호호 에이 에이 아 내가 왜 그 스포아트에서 하는게 알겠지? 그건요! 스포아이님! 네? 내가 그 스포아트에서 하는 이유가 알겠지? 아 이게 어필까지 고려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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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아.. 아.. 잘 먹어야지 오.. 우와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후사 후사 왜 아 아까 다쳤다는거 아 나무에 찍혔어요 휴가 휴가 나 또 넘어지는거 찍을라 했지? 어떻게 알았어 야 조심해서 내려가 안전운전 형님 안전운전 형님 안전운전 이거 우와 우와 아 이제 물 좀 날린다 그렇지 이제 여기서 이제 제동 안될 때 됐다 어 형 위험해 위험해 그 지나가도 돼 그냥 아씨 아까 앞에서 밟느라고 뒤지는 줄 아네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윗블링 야 탈걸 아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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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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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힘에 부치면 천천히 가 괜히 빨리 안가도 돼 천천히 가도 된다고 빨리 가려고 폼 흐트러지지 말라고 일어내고요? 막 좀 약간 억지로 막 따라가려는 것 같아서 그래 천천히 가 그냥 아 이제 진달래가 보이네 아 흐흫 흐흐흐 여기서 붙였어 제주도 갈래 어 아 아 아 아 방금 올라오는데도 펌핑 치면은 페달질 않으면 그냥 올라와 우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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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왼쪽 오른쪽에 다 있구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mutually 으 그 으 으 commanded 으 으 으 어 에이그 돌 뽑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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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올라가는데 이 정도가 올라가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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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소녀아씨 아이고 recognition of the footprint one of the 20s early 14 흑흑 우후우우우우 못찍어졌어 예? 예? 못찍어졌지? 아 고향이 피니세요 왜왜? 저 조심해야 돼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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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허울기 무너져요. 아깝게 뭐 했어. 형 지켜야 돼. 뭐 바로 가네? 롤라쿠스 나 다운쿠스 어딘지도 모르는데. 다운 달라고? 다운. 야 그럼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아이 형이랑 다운 가보려고. 다운 갈 거야? 네. 가자. 야 어차피 막상이네. 가자. 그것도 구경은 해야지. 배고파. 여기가 오겠다. 여기도 해? 가요. 와 와 와 와 와 깜짝 놀랍 띠띠 아 뭐야? 형! 거기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냥... 이거 울마쿠시다 이거 울마쿠시다 그냥 야 이게 다운이야 이게 일로 가봐 이런 거 아니야? 일로 다운 근데 일로 가면 저 형들 그냥 일로 가봐? 가봐? 울마타고 내려가든가 다운 타볼거야? 아니 그 중간에 흔들긴다면서요 어 그럼 저 형들이랑 몸만봐잖아 몸만나지 다운타고 내려가야지 그냥 도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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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근데 이미 늦었어 한참 내려왔어 가? 안 그러면 또 도로 타고 다시 내려가야 되나 한참 가야 돼 한참 맛은 맞다 그래서 형 형 형 불렀는데 그냥 막 가시느라고 그냥 하... 하... 아 저 울마랑 다운이나 연결이 되는구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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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우와 뭐야 이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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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다운 진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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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났... ucky... 아우 자꾸 이 안장을 빼라고 그러지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야 알았어 뭔 특징이야 야 여기는 흑성산인데 웬만하면 다운을 가꾸지 마세요 야 그래도 다운 많이 안 하잖아 그냥 전기로 오세요 전기 흑성산은 전기로 오랍니다 생차는 개고생이랍니다 아우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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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로 오셔야 쾌적하고 안전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우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기서 가야 돼. 오 있네. 전기가 이렇게 불어질 데가 없습니다. 아 이거 비도 오고 오는 먼지도 안 나고 아주 좋았습니다. 거기서 가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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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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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세 이뻐 배런이 형 보고 계신가요 배런이 형 배런이 형 배런아 너 보래 이거 자세 니 자세 보래 니 자세 어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배런이 형이 나 풀면 돌먹어보고 이래 불쌍 들어가거든요 아 뭐 아 배런이 형 흑성산 재밌습니다 배런이 형 배런이 형 안녕하세요 아니 뭐 점프를 안 뛰어서 보낼 수도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 아 점프 뛰었을 때 상관없어? 점프 뛰었을 때 상관없어? 점프 뛰면 무조건 바텀치는 게 맞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찍어야지 멋있게 나와 영상 찍으면 멋있게 나오고 있잖아 그때 여기 우리 왔을 때 구름 위에서 막 찍어가지고 겨울에 왔을 때 영국 느낌 나겠는데? 영국 느낌은 안 났어 어우 암튼 헛기네 충남 느낌 났어? 충남? 충남인데 이거 앞판입니다 사진 찍는다고? 여기도 없냐? 가지 말고 해고 일단 뒤에 나옵니다 여기 와서 나옵니다 자 손 죄다 깔게 했는데 오늘 아 좋다 이거 빨리 가요 힘 많이 하 아 여기서 뭐 이렇게 빨라 먼저 뭔 소리 했어? 그걸 보고 팔았다 이거 안개가? 와 고굴 비맛이 고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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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첫 스타트부터 지랄 같은 거 같은데 이거? 야 이제 첫 스타트부터 지랄 같은 거 같은데 이거? 앞으로 앞으로 나 천차 갈까? 아 앞판 안 보이는데 야 앞판 안 보이는데 앞판 안 보이는데 앞판 덜어갔다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이거 괜찮을까? 와 오 오우씨 미끄러워! 우와! 우와! 막 돌아가! 악상상 막봐! 오우씨 안전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머리 나빠 오우! 막 돌아간다! 막 비명 소리 난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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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앗씨야! 오우! 오우! 위앗씨야! 위앗씨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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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사라 내려갈 수 있을까? 자아 점프되면 다 건너 뛰고 오우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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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거 같애 이거 아닌거 같애 야 이거 이거 아닌거 같은데 어 뒤로 돌아갈라고 어 이거 골치 아프네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진짜 기쁘는데 아니 이게 야 이 브레이크가 아예 안되는데 야 이거 다 타고 내려가면 다시 실력이 한번 업그레이드 야 여기 너무 만만히 봤다 야 씨 빨리 빨리 고고고 오오오오 오하 미카로우 미카로우 역시 야 여기는 전기가 낫겠다 흐어 야~! 여유공 아일랜드 아일랜드 왜? 야 빨리 가! 빨리 나가! 너무 늦었다 너무 미끄러워 나니까 어디야? 그냥 구멍이요 건물 uta 의지 빨리 지금 오오오오오 고 O X 1 문제다! AG To the 와와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어이씨 어 어 이야 씨 아 안 되니까 저거 저거 그냥 한 번씩 다 깔았다 지금 잡았ó? 형이 먼저 들어가요? 저기? 아 미끄러워 이거 워 아이고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브레이크 잡으면 더 미끄러지고 노래도 만들었잖아. 뭐야? 야 여기가 제일 문젠데? 여기가 문젠데? 저거 여유합니다. 여기가. 저거 내려갖고 하면 브레이크니까 안되면 다 끌고 내려. 아저씨... 어? 거의 미끌리는데? 봐봐? 와! 와! 야! 야! 와! 아... 아... 살았다, 와! 죽이네! 야! 와 씨 야 그냥 죽으란 법은 없구나 하나 더 있다 씨 와우 와우 오우가오우가 우와 기분 나쁘지 않아 우와 미끄러워 저기 아직 난리인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에헤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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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옷 으아아아아아아아 으 cambia 으 진짜 아내urer 제대로 넘어지네요. 형이 개스장 나 이거 한번 찍어줘요. 진짜 영국 스타일로. 역대컵이다 역대컵. 형 이런 거 차를 어떻게 타? 옷 갈아입어야죠. 옷 가져왔어? 네 저는 바지는 있어요. 바지만 없지. 그리고 미끄럼이 죽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래서 더 Renaissance? 널 안ес을때 유대 물에 넣어 주면 원래 있는지 가득한다고 RAF. 지금 바지에 일어내려고やって 억울 수 있을까? 이거 못 맞게 뛰는 사람이야? 이거 못생겼어...